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와 이게 뭐야 눈처럼 깨끗한 뭐야 이게 뭐예요 나만의 당신 아 제가 무반주로 부르고 싶지 않았는데 하지만 봄 뒤에 화면도 내가 나오고 있어 언제나 예술이 고마워요 맑고 깨끗해 와 여러분 진짜 고맙습니다 봄에 태어나 너무 감사해요 그 노래만 없으면 감동받을까 노래를 그냥 치면 안 돼요? 아니 노래가 안 나와요 이게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업 주세요 케이크에 대한 리액션 아 케이크다 이렇게 감동을 진짜 몰랐어 너무 꺼졌네 고맙고 수업 빌게요 네 빌었어요 아 영원히 수련이랑 살게 해주세요 좀 뻔하네요 하여튼 1등하게 해주세요 아 나랑 관련 없는 거잖아 어쩌라고 감사합니다 수련이 생일날은 됐어 됐어? 뭐 왜 펼치는데 접어 다 접어 가방 안에 넣으세요 빨리 접지마 접지마 너 집에 가져가서 펴 싫어 싫어 너무 예쁘다 뭐라고 써있는 거예요? 우리 곁에 와 와줘서 고맙다미 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뭘 해도 기뻐하지 않네 일단 사진 찍어줘요 찍어줄게 아유 고맙습니다 마이크를 땅을 보게 하면 안 돼요 수련님 지금 그만 찍어요 역광이라고요? 역광이라고요? 조명 조금만 꺼주실 수 있나요?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아 대신 커피 커피 할게요 원래 안할려 했는데 하하 이걸 들으려네 사진 이쁘게 찍어주세요 나 사진 잘 찍는다 싶은 사람 좀 찍어주세요 와서 찍으셔도 됩니다 메일로 보내고 메일로 보내고 어디 봐야 돼? 저분이 사진 찍어주세요 저분이 사진 찍어주세요 얘기 드린 거예요 구석게 말한 거 아니에요 말한 거 아니에요 가질 아닙니다 제가 잘할게요 매니저님들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